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660년 나당연합군을 결성한 신라의 김춘춘은 백제를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악의 정을 역할 저 새끼 저거 죽여놈우기 이 새끼 저거 말은 이것 좀 말한게 남한강에 신라 부디? 시방 타임라 남한강에 있다 할게요 저의 출발! 출발! 혜백아 니가 거시기 해야겄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뭘 얼마나 얻느냐는 전적으로 대장군 니가 귀에 달린 기라 뭔되면 내 탓이고 잘되면 다 이제 니꺼네 요리께 이번 여구 황산벌 덩토에서 우위의 전략 전설적인 가지기는 tiger 경참 미교로 Gay 경차 미교로 경차 미교 경차 미교로 경차 미교로 them 전공 공인경! 핫닥백재 절마대! 피삭 찔러나가! 그거 내 운신은 마! 시방이야. 핫닥냥 못 치고 뒤진 놈은 내가 각 죽여버릴게 그냥. 야!